정통 추리소설 밀실살인 특집 구혼자와 독살자 와토 소진은 경시총감실 문을 두드렸다. 경시총감은 일본의 경찰관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와토 소진은 누구? 왓슨역이라는 독특한 초능력을 가진 경찰이죠. 계속합니다. 안쪽에서 들어오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와토는 실례합니다 하고 말한 뒤 문을 열어 집무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긴장한 나머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방 한가운데에 흑단 책상이 있고 그 너머에 앉은 경시총감이 소파를 가리키며 자상하게 말했다. 안 깨나. 와토는 네 하고 대답만 한 후 그대로 서 있었다. 괜찮으니 앉아도 돼. 와토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소파에 앉았다. 지나치게 푹신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속으로 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했다. 바로 조금 전 수사일과에서 3개 개장에게 경시총감실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다. 기겁한 와토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개장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 듯했다. 경시총감이 와토를 지그시 바라봤다. 와토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설마 경시총감이 말단 형사를 해고하려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경시총감이 입을 열었다. 와토군.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네? 부탁이라면? 혹시 사사모리 흰스케라고 아나? 아, 네. 사사모리 전기회 회장 말씀이시죠? 일본을 대표하는 가전기업 중 하나다. 그가 세토네 해섬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네가 그 별장에 가줬으면 해. 거기서 무슨 사건이라도 일어난 겁니까? 와토는 그렇게 묻고 곧장 속으로 그럴 리 없잖아 하고 후회했다. 와토는 너무나 평범한 일반 형사였기 때문이다. 세토네 해섬이라면 경시총 관할이 아니다. 경시총감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실은 사사모리는 내 친한 친구인데 이번에 딸의 사윗감을 찾는다고 해. 그 별장에 사윗감 후보들을 불러놓고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싶다더군. 그 후보 중 한 명으로 그가 자네를 지목했어. 네? 사윗감 후보요? 와토는 하마터면 소파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왜 저를... 한 달쯤 전에 비번인 자네가 긴자에서 위기에 빠진 어떤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더군. 그 즉시 비서에게 자네를 쫓아가라고 해서 누군지 알아낸 모양이야.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해온 걸세. 일본에 자네 같은 경찰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사윗감 후보에 자네를 꼭 넣고 싶다고 했어. 어? 영광입니다. 지금 수사일과 제2강력범죄수사팀 3개에 있다고 했나? 3개라면 검거율 100%로 우리 경시청은 물론이고 전국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 그런 3개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자네가 그 안에서 특별히 공을 세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말이네. 면목 없을 따름입니다. 자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실은 이곳 경시청엔 사사모리의 사윗감 후보로 추천하고 싶은 인재가 아주 많아. 네. 저도 동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네와 달리 미래를 약속받고 나름대로 높은 직책에 올라있는 젊은 경찰관도 많지. 네. 물론입니다. 와토는 점점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젊은 인재들을 추천하고 싶었지만 사사모리가 끝까지 자네를 고집하더군. 자네가 어지간히 마음에 든 모양이야. 황송할 뿐입니다. 가주겠나? 네.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와토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다행이군. 그리고 이번 일에는 우리 경시청에 위신도 달려있어. 경시청의 위신 말인가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사위감 후보로 자네 말고도 세 명이 더 온다 더군 각각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에서 일하는 젊은 인재들로 아주 전도가 유망한 청년들이라고 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경시청을 두고 기껏해야 지역조직에 불과하다고 무시한다던데. 어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우리 경시청은 일본 수도의 치안을 지키는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말이야. 그 녀석들이 매일매일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다 우리 경시청이 도교의 치안을 지키고 있는 덕분 아닌가. 그런데 우리를 바보 취급하다니. 경시총감이 책상을 퍽 하고 내려쳤다. 와토는 경시총감이 학창시절 지금의 재무성 사무차관에게 사귀던 여자친구를 뺏긴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떠올렸다. 그 둘은 일본 최고 학부인 도쿄대학 법학부 동기이다. 경시총감은 주먹의 통증 때문에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차분히 말했다. 아 미안하네. 나도 모르게 흥분했군. 아무튼 경시청을 대표하는 사윗감 후보로서 그 녀석들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되네. 반드시 이겨서 돌아오게. 꼭! 사상우리 슌스케의 별장은 지름이 1km 남짓되는 남문도라는 작은 섬에 있었다. 오카야마현 남서쪽 끝에 있는 가사옥가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앞바다에 있다고 했다. 약속 당일인 7월 29일에는 하필 태풍이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 4시 무렵 오카야마현 남부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다고 했다. 하지만 사윗감 후보들은 원래 예정대로 모였다. 사상우리 슌스케는 물론이고 그의 딸인 스키코와 다른 사윗감 후보들도 하나같이 바쁜 몸이라 약속을 미루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와토가 가사옥가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바람이 상당히 거세져 있었다. 오후 2시에 가사옥가항 앞에 있는 백일홍이라는 찻집에서 다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다. 비바람을 뚫고 찻집 안에 들어가자 다른 사윗감 후보들은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 몸집이 작은 초로의 남자가 있었다. 누구지 하며 넌지시 바라보던 와토는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바로 사사무리 슌스케였다. 일본 유수의 가전업체 회장은 그야말로 수수한 차림새로 가게 분위기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었다. 잘 왔네! 사사무리 슌스케가 싱글벙글 웃으며 악수를 청해서 와토는 무심코 고개를 움츠렸다. 사사무리는 와토에게 다른 사윗감 후보들을 소개해줬다. 재무성에서 일하는 아즈미 고헤이 경제산업성에서 일하는 이가미 아케이코 국토교통성에서 일하는 우다 다케시 나이는 모두 와토와 비슷한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아즈미는 꽃미남 스타일 이가미는 안경을 낀 학자 스타일 우다는 햇볕에 그을린 스포츠맨 스타일로 저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언뜻 봐도 똑똑하고 실력있어 보이는 청년들이라 와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이쪽은 와토 소지군일세 경시청 수사일과의 유망주지 스키코의 남편 후보로 경찰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불렀네. 사사무리 슌스케가 다소 허풍을 섞어 와토를 소개했다. 세 사람은 새로운 라이벌의 출연을 경계하며 와토를 관찰했지만 이내 대단한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한 듯 했다. 곧 눈에서 경계심이 사라지더니 그야말로 무해한 동물을 보는 눈빛으로 변했다. 슬슬 섬으로 가볼까? 태풍이 오고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어. 사사무리 슌스케의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찻집에서 나갔다. 그가 전세를 낸 현지 관광업자의 배를 타고 남문도로 출발했다. 아, 하필 태풍이 오고 있을 때 이렇게 불러서 미안하네. 사사무리 슌스케가 선장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배는 파도가 거친 바다를 십여 분 정도 나아가 남문도에 도착했다.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고 섬 중앙에 자리한 2층짜리 별장이 눈에 들어왔다. 부두에 우산을 손에 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50대 남자와 20대 초반의 여자다. 슬슬 코시! 아즈미가 힘차게 손을 흔들자 여자도 담례로 손을 흔들었다. 큰 키에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다. 이가미와 우다가 옆에서 쯧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배가 부두에 도착한 뒤 모두 함께 배에서 내렸다. 지금 돌아가는 건 위험하니 괜찮으면 우리 별장에서 하룻밤 쉬고 가지 않겠나? 사사무리 슌스케가 선장에게 제안했다. 사위감을 고르는 중요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모님께 한 소리 들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갈 수 있습니다. 선장은 그렇게 말하고 배를 다시 출발시켜 가사오카항으로 돌아갔다. 어, 스키코! 이분이 바로 경시청 수사일과의 와토씨다. 사사무리 슌스케가 와토를 소개했다. 스키코는 와토를 희끗 보고선 잘 부탁해요 라고 했지만 얼마 안 돼 흥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다른 세 명의 사위감 후보들은 경쟁하듯 스키코에게 인사했다. 세 사람 모두 지금껏 스키코와 여러 번 만났는지 그녀는 세 사람의 인사에 일일이 친절하게 화답해줬다. 경시총감은 꼭 이겨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와토는 이기고 지는 걸 떠나 처음부터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성과 없이 도쿄로 돌아가면 경시총감에게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와토는 우울해졌다. 50대 남자는 별장의 집사로 히라야마라고 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몸에 수수하지만 감나가 보이는 양복을 갖춰 입었다. 코수염을 기른 상당한 미남으로 와토보다 훨씬 기품있어 보였다. 모두는 빗방울을 맞으며 섬 가운데에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에 들어가서는 먼저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아즈미, 이가미, 우다 세 사람은 대화할 때마다 라이벌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경쟁하듯 스키코에게 말을 걸었다. 사사무리 슌스케는 말없이 벙글벙글 웃으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히라야마가 나타나 준비가 다 됐다며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때 이가미가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잘 아는 것처럼 혼자 다른 곳으로 향했다. 전에도 이 별장에 와본 적이 있는 듯했다. 사사무리 슌스케는 내가 있으면 방해될 테니 서재에 가 있겠네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은 15평 정도 되는 널찍한 곳이었다. 양쪽에 거대한 유리창이 있어 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침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는지 나무들이 요동쳤고 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잿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벽 쪽에 하얀 식탁볼을 깐 길쭉한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샌드위치와 카나페 같은 가벼운 간식을 담은 은그릇이 3개, 적포도주가 담긴 잔 5개가 일렬로 총 3줄 놓여 있었다. 옆에는 그야말로 감나가 보이는 와인병이 있었다. 잔에 따른 건 그 고급 와인인 듯했다. 샤토 라피틀 로칠드인가요? 역시! 아즈미가 그렇게 말하고 가장 먼저 와인잔 앞으로 다가갔다. 와토와 우다는 창밖 풍경에 매료돼 잠시 멍하니 밖을 보다가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잔을 들었다. 이미 와인잔을 들고 있던 아즈미는 거실 구석에 있는 둥근 테이블 위에 다시 잔을 내려놓더니 느닷없이 스키코에게 춤을 청했다. 스키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히라야마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다. 거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우아한 왈츠에 맞춰 춤추기 시작했다. 와토는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에 자신이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갔던 이가미가 뒤늦게 거실에 들어와 와인잔을 들었다. 그는 한창 춤추고 있는 아즈미와 스키코를 얄미운 것처럼 히끗 보더니 한 손에 잔을 들고 거실 안을 돌아다녔다. 경신청 수사일과에 계신다고요? 우다가 와토에게 말을 걸었다. 이미 라이벌로 보지도 않는지 허물없는 말투다. 와토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다는 잠깐 이쪽으로 하며 와토를 거실 구석에 있는 둥근 테이블 앞으로 데려갔다. 테이블 위에는 조금 전 아즈미가 내려놓은 와인잔이 있었다. 와토와 우다는 각자 잔을 들고 잠시 대화를 나눴다. 우다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와토에게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어느덧 왈츠가 끝나자 아즈미와 스키코가 춤을 멈췄다. 아즈미는 이가미와 우다를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 다 스키코에게 춤을 청할 기색이 없자 희죽 웃더니 새로 흘러나오는 왈츠에 맞춰 또다시 스키코와 춤추기 시작했다. 이가미와 우다는 춤에 소질이 없는 걸까? 와토는 우다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잠깐 실례하고 잔을 둥근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거실에서 나갔다. 별장 내부는 그야말로 드넓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을 듯했다. 와토는 지나가는 가사도우미에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서 볼일을 보고 간신히 길을 더듬어 거실로 돌아왔다. 거실 구석에 있는 둥근 테이블 앞으로 가자 옆에 서 있던 우다가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말을 걸었다. 아즈미와 스키코가 두 번째 춤을 끝냈다. 아즈미는 목이 말랐는지 와토와 우다가 있는 둥근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그 위에 있는 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둘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희죽 웃더니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얼굴이 잘생겨서인지 그런 모습도 그림이 됐다. 그런데 벌컥벌컥 와인을 마신 아즈미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는가 싶더니 손에서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그는 목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바닥에 쓰러졌다. 스키코가 아즈미씨 하고 비명을 질렀다. 모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가운데 와토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즈미에게 뛰어갔다. 아즈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했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방금 그가 마신 와인에 독극물 같은 게 들어있었던 모양이다. 토하게 하려 했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몸의 격려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마침내 사라졌다. 손목을 들어 확인했는데 맥박이 없었다. 입 앞에 손을 대보니 호흡이 멎었고 눈을 확인하니 동공은 풀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사망한 것이다. 와토는 독극물의 종류를 판별하려고 아즈미의 입가에 조심스레 코를 갖다댔다. 미약하게 아몬드 향이 풍겼다. 청산가리군요. 와토가 입을 열었다. 급속한 의식 상실, 경련,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도 독극물이 청산가리라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자살인가? 우다가 물었다. 저하고 춤을 추고 나서 자살이라니 그럴 리 없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된 게 분명해요. 히라야마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고 와. 경찰에도. 그러자 집사는 알겠습니다 하더니 거실에서 나갔다. 얼마 안 돼 사사무리 슌스케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침통한 얼굴로 잠시 아즈미의 시신을 내려다보더니 딸을 향해 다정하게 말했다. 스키코 넌 괜찮니? 네 아버지 전 괜찮아요. 남편 후보가 한 명 줄어든 것 정도로 기죽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와토는 하마터면 놀라 자빠질 뻔했지만 슌스케는 그런 딸이 믿음직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3, 4분이 지나 히라야마가 다시 돌아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태풍 때문에 지금 당장 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외람되지만 와토님이 경시청 형사님인 걸 전하니까 경찰 도착 전까지 와토님께 현장 보존을 부탁드리고 싶다더군요. 지금 와토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전화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와토는 히라야마를 따라 전화기가 있는 방에 가서 오카야마 현경 수사일과 형사와 통화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형사는 와토에게 당신이 그곳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거듭 말하더니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보존을 부탁한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와토가 거실에 돌아가자 모든 이들이 조각상처럼 같은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와토는 슬슬 왓슨역이 발동될 타이밍이라고 직감했다.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느닷없이 이가미가 불쑥 입을 열자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드디어 왓슨역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듯하다.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이가미는 손가락으로 안경을 쓱 밀어올리며 반복해서 말했다. 누구지? 사사무리 슌스케가 물었다. 우다 씨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우다가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내가 범인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우다 씨는 아까 와토 씨와 대화하고 있었죠. 전 와토 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우다 씨가 자기 잔과 아즈미 씨의 잔을 바꿔치기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전 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우다 씨와 대화 중이어야 할 와토 씨가 갑자기 거실을 나가는 바람에 우다 씨 쪽을 쳐다봤거든요. 그때 잔을 바꾸는 모습이 정확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토가 흠칫 놀라 우다를 봤다.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우다가 그런 짓을 했다니 다른 사람들의 눈길도 모두 우다에게 쏠렸다. 우다군. 그게 사실인가? 사사무리 슌스케가 물었다. 우다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잠시 후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와인에 코르크 조각이 떠 있어서 옆에 있던 아즈미 씨 잔하고 바꿨습니다. 그러자 이가미가 즉시 반박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다 씨는 자기 와인에 청산가리를 넣어 녹인 후 아즈미 씨의 잔과 맞바꾼 겁니다. 아즈미 씨의 와인에 직접 청산가리를 넣지 않은 건 청산가리가 바로 녹지 않고 와인 표면에 잠시라도 분말 형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죠. 그걸 본 아즈미 씨가 수상히 여겨서 와인을 안 마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자기 와인에 청산가리를 완전히 녹인 후 잔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나저나 코르크 조각이 떠 있었다니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떠올리셨네요. 코르크 조각을 찾지 못하더라도 아즈미 씨가 마셔버렸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우다가 이가미를 노려봤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분노한 기색이 떠올랐다. 꼭 직접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가 잔에 독을 넣는 걸 보기라도 한 겁니까? 아니요. 잔에 독을 넣는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우다 씨가 잔을 맞바꾸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그 뒤로도 우다 씨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와토 씨가 돌아온 뒤에도 우다 씨는 잔을 바꿨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와토 씨의 잔과 바꾼 것도 아닌데 와토 씨한테 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을 바꿨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살인범 취급하다니요. 심지어 제가 잔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청산가리를 그대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 독약을 넣어둘 용기나 포장지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제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당장 제 몸을 수색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사사무리 슌스케가 와토에게 말했다. 와토 군, 미안하네만 경찰인 자네에게 우다 군의 몸수색을 부탁해도 되겠나? 와토는 알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다의 몸을 확인했다. 그러나 청산가리를 보관할 만한 용기나 포장지 따위는 나오지 않았다. 와토는 가능하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다만 의심받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우다가 이가미를 노려봤다. 이가미가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흠, 어딘가의 용기를 몰래 버리고 왔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제 버리러 갔단 말입니까? 잔을 바꾸고 얼마 안 돼 와토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는 그 뒤로 와토 씨와 쭉 함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가미 씨는 제가 잔을 바꾸는 모습을 본 후 계속 저를 감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용기를 버리러 가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이가미는 분한 것처럼 대답했지만 곧 다시 환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우다 씨를 감시하기 시작한 건 우다 씨가 잔을 바꾼 이후부터입니다. 와토 씨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총생가리를 자기 잔에 집어넣고 용기를 버린 후 잔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죠. 하, 대체 어디로 버리러 갔다는 말입니까? 이가미 씨는 그때 문 옆에 서 있다가 와토 씨가 거실에서 나가자 저를 보고 제가 잔을 바꾸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용기를 처분했다면 와토 씨가 화장실에 가고 나서 이가미 씨가 저를 주목하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어디 가서 그걸 버렸다는 말입니까? 창밖은 어떨까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밖을 보세요. 모든 이들이 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어 갓유리창을 보는 것처럼 시야가 뿌옇다. 정원수가 비바람에 흔들리고 그 너머로는 파도치는 잿빛 바다가 보였다. 이런 날씨에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비바람이 들이쳐서 금세 들통났을 겁니다. 그럼 와토 씨하고 대화하기 전에 이미 본인 잔에 청산가리를 넣어두었고 용기도 그때 미리 처분했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와토가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고 대신 대답했다. 저와 우다 씨는 함께 잔을 들고 거실 구석에 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대화하기 전에 우다 씨가 자기 잔에 청산가리를 넣거나 용기를 버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다는 의기양양하게 이가미를 바라봤다. 잘 들으셨죠? 전 잔을 바꾸기만 했지 청산가리 같은 건 안 넣었습니다. 그럼 왜 우다 씨가 바꾼 잔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겁니까? 가능성은 하나죠. 제가 테이블에서 처음 잔을 집어들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미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 사사무리가 미심쩍은 것처럼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럼 청산가리가 든 잔을 누가 집어들지 알 수 없었다는 말이지 않나? 범인은 누구든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는 건가? 아니요. 실은 저한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테이블에 있는 잔을 집을 때 맨 뒷줄 오른쪽 끝에 있는 잔을 집는 버릇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에서 가장 뒤에 있는 물건을 집는 것과 비슷한 심리죠. 유통기한이 긴 걸 뒤쪽에 쳐박아두니까요. 그런 제 버릇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산가리가 든 잔을 제가 들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저 말고는 없으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의 잔을 집어들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정말 죽이려 한 사람은 아즈미 군이 아니라 자네였다는 말인가? 네. 하지만 제가 잔을 입에 대지 않고 아즈미 씨의 잔과 맞바꾸는 바람에 저 대신 아즈미 씨가 사망한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범인은 나란히 있는 잔을 집어들 때 맨 뒷줄 오른쪽 끝에 있는 잔만 집는 제 버릇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석 달 전 사사모리 씨께서는 스키코 씨의 남편 후보로 저, 이가미 씨, 아즈미 씨 세 사람을 파티에 초대하셨죠. 그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버릇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참석하신 분이라면 제 버릇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와토 씨는 그 파티에 없었으니까 제 버릇을 알지 못하실 겁니다. 스키코 씨는 아실 수도 있지만 스키코 씨한테는 절 죽일 이유가 없죠. 또 송구하지만 그때 파티를 주최하신 사사모리 씨도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사사모리 씨 정도 되는 분이라면 굳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그런 일을 대신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사사모리 씨도 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사모리 슌스키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하, 살인 같은 걸 대신해 줄 사람은 없네, 만.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바로 이가미 씨입니다. 이가미 씨는 저의 버릇을 알고 제가 집어들 잔에 미리 청산가리를 넣을 수 있었죠. 그러자 이가미가 차갑게 우다를 비웃었다. 하, 말도 안 돼. 내가 왜 우다 씨를 죽인다는 겁니까? 글쎄요. 이가미 씨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절 죽이면 스키코 씨의 남편 후보가 한 명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뇨, 미안하지만 전 애당초 당신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다 씨가 잔을 바꿔치기하는 모습을 목격한 게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잔에 청산거리를 넣어서 우다 씨를 죽이려 했다면 우다 씨가 잔을 바꾸는 걸 목격한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든 아즈미 씨가 독을 마시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원래 죽이려고 한 상대를 죽이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애당초 죽일 생각도 없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와토는 흠칫 놀랐다. 틀릴 게 없는 말이라서다. 그러지 않은 이상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우다는 잠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내 반론을 떠올린 듯 입을 열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잔을 바꾸는 바람에 아즈미 씨가 청산가리 와인을 든 모습을 목격하고 그 즉시 계획을 변경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청산가리를 먹여 아즈미 씨를 죽게 하고 제가 잔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면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코 씨의 남편 후보를 단숨에 두 명이나 줄일 수 있죠. 하하하, 잔머리를 잘 굴리시는군요. 하지만 애초에 전 테이블에 있는 잔에 청산가리를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거실로 들어왔어요. 우다 씨는 그때 이미 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요. 제가 우다 씨가 잔을 드는 것보다 먼저 거실에 와서 문제의 잔에 청산가리를 넣을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제일 마지막에 거실에 들어왔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우다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물었다.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실에는 이가미 씨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셨습니다. 와토가 기억을 되짚으며 대답했다. 이가미와 우다 모두 왓슨역에 영향을 받았는지 서로를 고발하고 있지만 결국 밝혀진 건 두 사람 다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두 사람 모두 엘리트 공무원답게 발상이 날카롭고 말솜씨도 뛰어났다. 그때였다. 느닷없이 스키코가 차가운 목소리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범인을 알아냈어요. 모든 사람이 오 하고 탄성을 내뱉으며 스키코를 쳐다봤다. 스키코는 예쁜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왓슨역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듯 했다. 스키코 괜찮겠니? 사사모리 슌스케가 걱정하듯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아버지. 스키코는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조금 전 우다씨는 범인은 테이블에 있는 잔을 집을 때 맨 뒷줄 오른쪽 끝에 있는 잔을 집는 내 버릇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을 사람은 석 달 전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니 그날 참석하지 않은 와토씨를 후보에서 제외했죠. 뒤이어 동기가 없거나 범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와 아버지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가미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가미씨도 결국 범인일 수 없다는 게 밝혀져 범인 후보에서 제외됐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안에 범인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셨나요? 우다가 미심쩍은 듯한 얼굴로 물었다. 한 사람? 누구 말입니까? 그러자 스키코는 자신있게 입을 열었다. 아즈미씨요. 네? 아즈미씨? 아즈미씨는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는 맞지만 실수로 살해된 피해자예요. 범인은 애당초 우다씨를 노렸어요. 그런데 우다씨가 잔을 바꾸는 바람에 아즈미씨가 독을 마시고 죽어버렸죠. 그렇다면 아즈미씨 역시 범행은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아즈미씨는 석 달 전 파티에 참석했으니 우다씨의 버릇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즈미씨는 거실에 들어와 가장 먼저 와인잔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나란히 놓인 잔 중에 맨 뒷줄 오른쪽 끝에 있는 잔에 몰래 청산가리를 넣었겠죠? 그리고 우다씨는 아즈미씨의 의도대로 그 잔을 집어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즈미씨가 저와 춤추는 동안 우다씨가 자신의 잔을 아즈미씨의 잔하고 바꿔치기 한 거죠. 아즈미씨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넣은 청산가리를 스스로 마시게 됐어요. 말 그대로 인과 응보예요. 스키코는 아즈미의 시신을 힐끗 봤다. 아즈미씨가 목숨을 잃은 건 다 저를 손에 넣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전 아즈미씨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걸 평생 후회하며 살겠죠. 피해자가 바로 범인 와토는 상상도 못한 가능성에 경악했다. 우다와 이가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키코의 추리를 극찬했다. 어, 그렇군요.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즈미씨 역시 제 버릇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강구하고 있었네요. 역시 스키코씨입니다. 그렇다면 아즈미씨는 지금도 독을 넣어둔 용기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키코씨와 춤추느라 버릴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가미는 곧장 확인해보죠 하더니 시신 옆으로 허리를 숙였다. 시신의 바지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뒤지던 그가 있습니다! 하며 뭔가를 꺼냈다. 하얀 포장지였다. 아즈미군이 범인이었다니! 사사무리 슌스케가 침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집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즈미님을 범인으로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뭐라고? 사사무리 슌스케가 영문을 몰라하며 되물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아가씨의 추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추리가 틀렸다고? 히라야마! 내 추리에 어디가 틀렸다는 거야? 아... 지금부터 제 추리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 대신 틀리면 해고돼 가고해! 아무래도 왓슨역이 히라야마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집사는 큼 하고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스키코님의 남편 후보 네 분 중 두 분의 행동에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누구의 어떤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는데? 아즈미님, 이가미님, 우다님 세 분은 경쟁하듯 스키코님께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댄스타임이 시작되자 이가미님과 우다님은 스키코님께 춤을 청하지 않으셨죠. 오로지 아즈미님만 스키코님과 춤추셨습니다. 제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낀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가미님과 우다님 모두 춤실력이 나쁘지도 않으신데 왜 춤을 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자 스키코는 흠칫 놀라며 말했다. 듣고 보니 그러네. 이가미 씨와 우다 씨는 왜 나한테 춤추자고 하지 않았죠? 아, 그건 좀 피곤해서. 전 다리가 아파서. 이가미와 우다는 둘 다 갑자기 허를 찔린 것처럼 당황했다. 이가미님과 우다님이 춤을 청하지 않은 탓에 오직 아즈미님만 스키코님과 춤추셨습니다. 그 결과 아즈미님은 줄곧 자신의 와인잔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고요. 그래서 우다님에게는 자신의 잔과 아즈미님의 잔을 바꿀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이가미님은 춤추시지 않은 덕에 우다님이 잔을 맞바꾸는 모습을 목격하게 두셨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겁니까? 우다가 히라야마를 노려봤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음습하게 일그러져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은 축구선수를 연상시켰다.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세요. 이가미도 히라야마를 노려봤다. 이가미는 꼭 논문에 있는 부정이라도 들킨 학자 같았다. 그럼 조금 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이후 이가미님과 우다님은 서로를 고발하셨습니다. 우선 이가미님께서 우다씨가 자기 잔과 아즈미씨의 잔을 바꿔치기하는 모습을 봤다. 자기 잔에 미리 청산가리를 녹여두었다가 아즈미씨의 잔과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라고 고발하셨죠. 그 주장에 우다님은 자신은 청산가리가 든 용기를 버릴 기회가 없었으니 잔에 청산가리를 넣지도 않았다고 증명을 하셨고 자신이 테이블에서 잔을 집어들었을 때 이미 그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고 반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원래 죽이려 한 사람은 우다님이고 범인은 우다님의 평소 버릇을 악용해 청산가리가 든 잔을 들게 했다고도 하셨죠. 뒤이어 우다님은 이가미님이 테이블에 있던 잔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고발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이가미님은 자신이 정말 범인이라면 우다님이 자기 잔과 아즈미님의 잔을 바꿔치기하는 걸 목격한 시점에 이미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아즈미님이 독을 마시지 않게 말렸을 것이고 애초에 자신이 거실에 왔을 때 우다님은 이미 잔을 들고 있었으니 청산가리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고 반론하셨습니다. 이처럼 이가미님과 우다님은 서로를 고발하셨지만 모든 의견에 반론이 나왔죠. 그 결과 두 분은 모두 범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자 이가미가 입을 열었다.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실제로 불가능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요.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가미님과 우다님은 어떤 부분에서 아주 중대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두 분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중대한 거짓말?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가미님은 우다님이 자신의 잔과 아즈미님의 잔을 바꿔치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우다님도 인정하셨죠. 하지만 그건 두 분이 사전에 입을 맞춘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다님은 잔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와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사무리 슌스케와 스키코도 탄성을 질렀다. 우다군이 잔을 바꾸지 않았다고? 그게 정말인가? 사사무리 슌스케가 우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다는 당황해 고개를 흔들었다.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잔을 바꾼 게 맞습니다. 아니요. 우다님은 잔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바꾸지 않았다면 청산가리는 아즈미님이 집어드신 잔에 처음부터 들어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가미님이 거실에 들어가셨을 때 우다님은 이미 잔을 손에 들고 있었으니 이가미님이 우다님의 잔에 청산가리를 넣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가미님은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잔이 바뀌지 않았다면 범인은 우다님의 잔에 청산가리를 넣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우다님의 잔이 아니라 아즈미님의 잔에 청산가리를 넣은 겁니다. 아즈미님은 스키코님과 춤추기 위해 거실 구석에 있는 둥근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와토님과 우다님이 그 둥근 테이블 쪽으로 오시기 전까지 빈 시간이 조금 있었죠. 그때 이가미님은 둥근 테이블에 가서 아즈미님의 잔에 청산가리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가미님도 범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와토는 이가미가 춤추는 아즈미와 스키코를 얄미운 듯 바라보더니 잔을 손에 들고 거실을 돌아다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아즈미의 잔이 있던 둥근 테이블에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다님이 자신의 잔과 아즈미님의 잔을 바꿨다고 하신 건 청산가리가 우다님의 잔을 거쳐 아즈미님의 입으로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다님의 잔에 청산가리를 넣을 기회가 없었던 이가미님은 범행이 불가능했던 게 되니까요. 만약 이가미님이 아즈미님의 잔 앞에 있었던 모습이 목격됐다고 해도 청산가리가 우다님의 잔에 들어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는 한 이가미님은 안전합니다. 또 저희는 우다님이 청산가리 용기를 적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다님 역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랬구나 와토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지금껏 이가미와 우다가 추리 대결을 시작한 게 왓슨역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추리 대결은 처음부터 그들 범행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다. 4명의 사위감 후보에서 단 한 명이 선택되는 상황 그리고 이가미와 우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연기를 펼친 덕분에 두 사람의 공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가미님은 아즈미님의 몸을 뒤져 청산가리를 보관했던 포장지를 발견하셨지만 그 역시 시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전에 몰래 손에 감춰두고 계셨던 거겠죠. 자신이 사용한 포장지를 아즈미님이 갖고 있으셨던 것처럼 꾸며 아즈미님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가미님과 우다님 중 한 분이 아즈미님 범인서를 주장한 후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서 포장지를 찾아내 그게 범행 증거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스키코님께서 아즈미님 범인서를 주장하셨고 그 기회를 틈타 포장지를 발견하신 척 한 겁니다. 히라야마의 추리가 정답이라는 건 이가미와 우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잔뜩 굳어있었다. 와토군 고생했네 흑단 책상 너머에 앉은 경시 총감이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나 와토는 경시 총감실을 찾았다. 히라야마의 추리 이후 이가미와 우다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자존심이 유독 셌던 그들은 집사 따위에게 범행을 간파당한 사실이 어지간히 충격이었는지 저항할 의혹조차 잃어버린 듯 했다. 두 사람의 자백에 따르면 지금껏 이가미, 우다, 아즈미 세 사람은 스키코의 남편 후보로 여러 번 만났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이가미와 우다는 아즈미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선거로 따지면 득표수 1위의 후보를 없애려고 2위와 3위 후보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아즈미를 제거한 후 이가미와 우다 중 스키코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했다. 이가미와 우다 모두 기업이나 정계의 진출을 노리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와인에 독을 넣을 기회가 자신들에게는 없었던 것처럼 연출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아즈미를 범인으로 몰아갈 범행 계획을 세웠다. 범행 후에는 서로를 고발하면서 둘 다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걸 상호 보증해 주었다. 그 다음 아즈미가 범인이라는 추리를 선보이려고 했는데 우연히도 스키코가 완전히 똑같은 추리를 제시한 것이다. 와토는 경시총감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전 현장 보존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니 자네는 사위감 후보 경쟁에서 이겼어. 과정이 아웃지 됐든 자네를 제외한 다른 세 후보 중 한 명은 죽고 나머지 두 명은 체포됐으니까 축하하네. 이건 우리 경시총의 승리야. 잘해 주었어. 감사합니다. 와토는 생각합니다. 이걸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망자까지 나온 마당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같다고. 와토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만면에 가득히 미소를 짓는 경시총감을 앞에 두고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경시총감은 안타깝다는 듯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만 아쉽게도 스키코는 아직 결혼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다더군. 아무튼 그런 연유로 그 일은 결국 없었던 게 됐네. 그건 유감입니다. 와토는 안도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와토의 성격을 보면 안도했다라는 말은 진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소설인가요? 휴대폰은 있고. 그런데 재벌 총수라고 해도 이렇게 사위감을 자기 별장으로 불러서 후보들끼리 경쟁을 시킨다?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21세기의 사건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시트콤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입체적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읽고 낭독을 결정하고 제가 다시 소리내 읽으면서 아 요기 요기 요기에 이게 다 복선 힌트 다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출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들으셔도 듣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